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100세의 할머니가 생일을 자축하기 위한 스카이다이빙의 도전에 성공했습니다. 조지나 하우드 할머니는 지난 14일에 100세의 생일을 맞아서 가족과 친구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시속 200km로 공중에서 스카이다이빙 교관과 함께 낙하했습니다. 그녀의 스카이다이빙은 2007년 92세일 때 처음 성공한 이후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하우드 할머니는 스카이다이빙에 이어서 바닷속 보호철창에 들어가 상어를 구경하는 상어다이빙으로 100세의 생일을 자축했습니다. 하우드 할머니는 자신의 좌우명이 바로 지금 하라라며 편안하든 불편하든 좋든 나쁘든 미루지 말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우드 할머니의 이번 도전은 국립바다구조연구소의 구명조끼를 위한 모금 마련을 위해 진행됐습니다.